저희가 과제물 때문인데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어떤 인터뷰죠? 정말 간단한 인터뷰인데 저희가 영상으로 찍거든요. 원하시면 찍은 영상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사랑하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배터리 거의 없네.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죄송해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지? 그러게요. 벌써 몇 번째야. 배터리 괜찮아? 여부는 없지? 여부는 없는데 그 한 명 정도는 더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큰일 났네. 진짜. 야, 그리고 너. 목소리 좀 들리게끔 말해. 무슨 남자가 그렇게 자신감이 없냐? 죄송합니다. 지금 사랑하고 있나요? 뭐? 장난치지 마. 배터리 아끼라니까. 지금 사랑하고 있나요? 여부는 Porto올 National Park에서 전차를 Cant하는 이름으로 Photo는 한 명이 있 Motör서 ym bu Iya.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